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재입니다. 화학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향성과 방향족, 의미를 아시는 분도 또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방향성은 생각보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방향성에 대해 기초부터 막장까지 소개합니다. 방향성을 갖는 분자들을 방향족이라 구분합니다. 명칭에서 느껴지듯 이들은 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기로울 수도 혹은 맛기 싫은 냄새일 수도 있지만 쉽게 기화되어 향으로 느껴진다는 의미죠. 몇 가지 향긋한 방향적 구조들을 보기 위해 향긋한 물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바닐라, 시나몬, 포도, 딸기와 같은 물질은 듣기만 해도 어떤 향인지 머릿속에서 그려지곤 합니다. 이들의 향과 관련된 물질은 각각 바닐린, 신나말디아이드, 메틸안트라닐레이트, 그리고 에틸메틸페닐글라이시데이트입니다. 구조를 살펴본다면 공통적으로 육각형의 규칙성 높아 보이는 구조가 포함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배치된 육각형의 고리는 페닐 구조라 불리며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방향성과 방향족의 시작인 벤젠입니다. 물리학에는 리처드 파인만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한두 번쯤 들어본 양자역학이지만 파인만은 그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역학과 관련된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벤젠도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근본 방향성 화합물, 즉 방향족의 핵심인 벤젠 구조를 제안한 사람은 19세기 유기화학의 저명인사 아우구스트 케쿨레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자신의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뱀을 보고 벤젠의 고리 구조를 떠올렸다는 일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쿨레는 1865년 벤젠의 고리 구조를 제안했지만 제안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먼저 물질이 발견되고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업적은 험프리 데이비경의 조수이자 세계 최강 과학자의 일원인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 1825년 이루어집니다. 당시 마이클 패러데이는 벤젠을 분리하고 하나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바로 아몬드 향이 난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물질의 향유무도 방향성 물질과 그 외 기화성 물질을 서술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시그마와 파이 결합 그리고 전자입니다. 일반적인 분자들은 구성하는 원자들이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구조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직선은 하나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를 단일 결합이라 부릅니다. 단일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최단거리로 서로 상호작용에 묶여 있으며 직접 결합의 성질을 갖는 시그마 결합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최단거리를 동시에 두 개의 결합이 중첩되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최단거리 결합의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위치한 다른 오비탈들이 공간을 넘어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파이 결합이라 부르는 형태이며 이 역시 하나의 결합이 되는 만큼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가 작용하면 총 두 개의 결합이 되어 이중 결합이라 부릅니다. 만약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두 개가 된다면 삼중 결합이 되는 셈이죠. 벤젠의 전자구조가 밝혀진 것은 이처럼 1930년대 화학 결합에 대한 양자이론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얼굴만 봐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노벨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세계 최강 과학자의 일원 라이너스 폴링은 두 가지 대안적인 케큘레 구조가 벤젠의 특이한 안정성을 설명하는 공명에 의해 빠르게 진동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명에 의해 모든 파이 결합 전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는 형태는 가장 안정하며 편제화 되어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각자의 결합 길이를 갖고 찌그러진 육각형처럼 존재하는 형태는 이보다 불안정합니다. 결합을 용수철이라 생각한다면 더 많은 결합일수록 강한 끌어당김에 의해 짧은 길이를 갖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정육각형 형태인 케큘레의 구조는 가장 불안정하게 됩니다. 비편제와 편제의 최저 에너지 간격을 단열 공명에너지 그리고 비편제와 최저 에너지 상태에서 수직 방향의 에너지 간격을 수직 공명에너지라 부르며 이들의 차를 압축 에너지라 부릅니다. 이 에너지 간격을 통해 폴링은 공명 구조를 갖는 방향성 분자가 안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벤젠의 구조를 조금 더 크게 살펴보면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 연달아 배치된 것 없이 고리 전체에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합의 위치를 서로 바꿔 간단히 공명 구조로 그려볼 수 있죠. 실제로 벤젠은 가장 대표적인 방향성을 갖는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모든 것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팔각형의 4개의 이중 결합이 한 칸 건너 위치한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에는 형태만 보면 벤젠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듯 싶습니다. 하지만 3차원 구조를 보면 뭔가 찌그러진 듯 싶고 옆에서 보면 그 형태가 확연히 분간됩니다.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에는 방향성을 갖지 못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향성 예측이자 대학교 학부 수준까지 배우는 한계점은 보통 휘켈 방향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양자화학 분야에서 활동했던 에리히 휘켈이 고안한 방식입니다. 휘켈은 벤젠의 연력학적 특성에 대해 양자이론적 해석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휘켈 근사법이며 방향성 분자의 비편제 에너지 상태들의 높낮이를 비교하는데 알파와 베타라는 파동함수 적분값들을 도입합니다. 다시 벤젠을 예로 든다면 모든 파이전자가 전체 영역에 고르게 퍼진 안정한 상태부터 조금씩 불안정해지는 여러 상태들을 구분하는데 알파와 베타로 그 높낮이를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나아가 방향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원리로 휘켈 규칙이 탄생합니다. 휘켈 규칙의 핵심은 먼저 고리형 구조일 것. 그것도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진 분자의 경우 적용되며 여러 개의 고리가 연결된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리는 무조건 납작한 평면이어야만 방향성을 가질 조건이 됩니다. 물론 잠시 후 보겠지만 이 역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P 오비탈의 전자들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는 4n 플러스 2개여야만 합니다. 휘켈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는 노벨 상계의 콩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들로 노벨 물리학상 후보 2회 그리고 노벨 화학상 후보 22회에 오르지만 결국 수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휘켈 규칙의 조건과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봤던 벤젠에서는 총 6개의 전자가 존재하며 4n 플러스 2의 규칙을 만족시킵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방향성을 갖는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전자가 4n 개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배치된 사각형 분자와 같은 형태 말이죠. 방향성 조건에 안 맞으니 방향성이 없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반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야 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매우 불안정하며 자기장에 끌려드는 성질을 갖는 반방향성 분자입니다. 정말 방향성이 없다는 표현은 비방향성이며 휘켈 규칙의 고리구조나 평면성과 같은 다른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비방향성이라 부릅니다. 앞서 봤던 두 가지 구조를 이제 비교한다면 둘 모두 고리구조입니다. 하지만 벤젠은 평면이며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에는 평면이 아니었습니다. 전자 개수는 벤젠은 6개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사이클로옥타테트라에는 8개여서 4n에 그치게 됩니다. 방향성 유무만을 본다면 벤젠만이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적절한 수준의 방향성 판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은 모두 습득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상한 영역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피켈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4n 플러스 2개 전자의 방향성 분자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벤젠, 두 개의 벤젠이 연결된 형태인 나프탈렌, 세 개의 벤젠이 나란히 연결된 모습의 안트라센, 그리고 세 개의 벤젠이 계단형으로 연결된 페난트렌 등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의 파이전자 개수는 각각 6개, 10개, 14개, 14개로 4n 플러스 2를 만족합니다. 당연히 방향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피켈 규칙은 고리 구조, 그것도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진 단환고리일 경우 들어맞았습니다. 다환고리일 때의 다른 예외들로 파이렌, 벤젠파이렌, 그리고 플루오란텐 등이 있습니다. 전자 개수가 4n이어서 반방향성이어야 할텐데 이들 역시 그냥 방향성을 갖습니다. 왜죠? 고리가 여러 개일 경우 피켈 규칙에 따라 방향적일 수도 또 피켈 규칙을 벗어나도 방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피켈 규칙이 간단한 탄소 분자의 방향성 예측에 유용하다는 사실과 함께 정말 간단한 규칙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트로폰이라는 칠각형 고리 분자의 방향성 예측에서부터입니다. 트로폰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하나의 고리고 전기 음성도가 높은 산소가 전자를 충분히 당겨가 고리에는 총 6개의 파이전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면은 아닙니다. 적당히 공률이 있어도 된다는 사실은 평면 방향성과 구면 방향성, 입방 방향성 등 범위의 차원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휘켈 규칙은 간단한 예측에는 적합합니다. 그림 속 여러 고리 구조에 파이전자 개수를 구하고 평면 유무를 판별한다면 방향성일지 반방향성일지 비방향성일지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뭔가 좀 엉성하다 싶은 예외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방향성의 진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기분자를 무기 원소로 재현하며 신물질과 신소재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방향성 역시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벤젠과 같아 무기 벤젠이라고도 불리는 탄소보다 하나의 전자가 적은 붕소 3개와 탄소보다 하나의 전자가 많은 질소 3개가 번갈아 고리를 이루는 보라진입니다. 고리 구조인 것은 맞고 평면 구조를 갖습니다. 심지어 붕소와 질소의 파이전자 개수가 서로를 보완해 4n 플러스 2에 6개 전자를 갖습니다. 방향족의 특징인 공명 구조도 가지며 공명 구조 중 몇 개는 벤젠과 완벽히 동일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라진은 방향족이라 이야기합니다. 퀴케 규칙만으로 판단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퀴케 규칙으로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리 전류를 갖는지의 여부입니다. 보라진은 고리 전류를 갖지 않아 방향족이 아닌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바뀌고 분석기술은 진화하죠. 질소의 작은 내부 전류에 의해 보라진에는 숨겨진 고리 전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해 보라진은 약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약하고 강함의 기준은 뭘까요? 모릅니다.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과 평면성에 대한 확인이 시도됩니다. 6개의 파이전자를 갖도록 양전화가 된 칠각형 고리를 트로필륨 양이온이라 부릅니다. 그 주위에 점점 더 부피가 큰 그룹을 추가하며 뒤틀림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방향성을 켜고 끌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방향성은 단순히 분자의 더 안정한 선택지가 아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중간 휴식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더 큰 고리가 붙으며 뒤틀림이 커지다 보면 한계 이상으로 비틀리게 되고 결국 뒤틀림 구조는 방향성을 파열시켜 7원 고리를 융합된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뷰테인으로 재배열해 듀어 트로필륨이라고 불리는 비방향적 구조로 만듭니다. NMR로 확인할 때 이들은 가역적으로 존재하며 조건에 따라 우리는 방향성의 온오프와 함께 분자 구조의 형태나 입체화학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족고리의 중앙에 다른 결합이 연결되는 형태를 듀어라 부르는데 벤젠 구조 예측 중 듀어가 예측한 듀어벤젠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듀어벤젠도 실제 존재하며 합성 가능합니다. 이 분자의 또 다른 이름은 메비우스 구조입니다. 제가 굳이 왜 메비우스 이야기를 하는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독특하고 복잡한 분자를 설계하고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두 개의 고리 구조를 광화학 반응으로 연결해 메비우스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를 앞면과 뒷면이 구분되지 않는 고리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납작한 평면 고리 구조여야 방향성을 가졌는데 굳이 납작하지 않아도 방향성이 존재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음을 이미 확인했으니 고리 구조인데 웬만큼 납작하고 평면이긴 한데 앞뒤가 다른 메비우스 형태라면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메비우스 방향성이라는 새로운 원리가 탄생합니다.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돌아가며 뒤편 재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드러나는 예는 벤젠 고리들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고리를 만들고 있지만 메비우스 형태의 초분자 구조를 갖도록 연결된 인피니텐입니다. 인피니텐은 방향성일까요? 고리는 고리인데 단일고리도 아니고 평면을 갖긴 한데 전체 평면은 아닌 메비우스고 공명은 있지만 전자 개수는 48개로 4n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성 구분은 자기유도 전류밀도와 유도자기장 분석입니다. 인피니텐의 경우 분자 가장자리를 따라 이방성으로 흐르는 두 개의 전류밀도를 생성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전류밀도 경로는 전혀 교차하지 않고 완전히 차폐되어 있습니다. 즉 유도자기장이 해당 전류 루프를 통과할 때 적용된 자기장과 반대됩니다. 메비우스 방향성은 4n 플러스 2가 아닌 4n이어야만 성립합니다. 방향성 여부를 전자 개수와 평면 형태로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퀘켈 규칙에 따른 방향성을 시작으로 메비우스 4n 방향성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보라진의 예시처럼 굳이 우리가 탄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방향성은 유기화합물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방향성 탄소화합물로 이야기되며 방향성은 계속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하나의 예시가 크레이그 메비우스 방향성입니다. 디 오비탈을 갖는 전이금속이 고리에 포함되어 원래대로라면 성립되지 않을 뒤집힌 위상 연결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스뮴이 포함된 오스마 펜탈렌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먼저 확인되었는데 기술적으로는 평면이지만 메비우스 구조로 인해 비대칭적이며 카이라라다는 특징까지 갖습니다. 탄소가 아예 없는 방향성 고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중앙에 탄소와 유사한 비금속 원소인 붕소가 위치하며 그 주위를 6개의 경금속 원소 베를륨이 결합하고 그들 사이에 수소 브릿지가 만들어진 육망성 형태의 분자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금속만으로도 방향성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의 갈륨이 그리고 베를륨과 금 원자가 육망성을 이루면 다중 방향성을 갖는 풀메탈 분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유기물을 이용해 도대체 방향성은 어디까지일지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는 분자 구조는 천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대 고리입니다. 이 분자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심지어 정말 메비우스 형태로 꼬아서 만들어진 거대 분자 고리도 방향성을 갖습니다. 커진 만큼 전자의 개수를 조절해 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고리 방향성이냐 내부 방향성이냐 외부 방향성이냐와 같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방향성의 기준이 모호한 것은 정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방향성을 정량하기 위한 설명자가 100개 이상 생겨났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명자는 그 중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개한 예는 일부에 불과하며 붕소 원자 클러서나 세장 모양의 플로렌 등 방향성은 다양합니다. 방향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개념은 확장과 수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 방향족, 과방향족, 초방향족, 구형 및 입방 방향족, 전이상태 방향족, 동족 방향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제각기 사용되고 있고 나름 규격화된 방향성 정의만 18개에 육박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향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는 휘캐리 만든 규칙의 범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향성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방향성의 다양한 만큼이나 기준도 명료하지 않으니 우리는 기본형인 휘캘방향성만 기억해둬도 충분합니다.